4년 전 일어난 의료사고 스물다섯의 나이로 데일 씨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의사는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억울하다 하더라고요 이 의료사고는 피해자 입증을 다해야 되는데 형사고서 그거 왜 했어요?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의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기 당연히 무리한 불기소죠 사건 담당 검사와 의사 측 변호사 그 사이에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같은 의대를 나온 거예요 같은 학번인 거죠 그리고 연성한 기술을 봤더니 같은 기술인 거예요 하지만 검찰은 침묵합니다 묵여는 의료 행위가 핵심인데 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시고 잘못하신 게 없으면 말씀하시면 되죠 검사님 검사님 지난해 PD수첩에서 방송했던 고 권대희 씨의 의료사고를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유족들은 직접 확보한 수술실 CCTV를 통해 의료진 과실을 어렵게 입증해냈습니다 법원에서는 병원 측의 과실을 80% 인정하는 이례적인 판결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수술실 CCTV를 보면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희 씨가 다녔던 대학교 어 왔나 잘 있었나 이 자리에 앉아 꿈을 얘기하던 대희 씨를 잊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눈물부터 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꿈이 정말 많았던 친구고 목표가 너무 확고해서 멋있다는 생각을 들 정도의 배려심 깊은 친구였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던 대희 씨 학교에 홍보대사로 활동할 만큼 활달했지만 어릴 때 놀림을 받았던 탓에 턱에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렸죠 얼굴에 문제가 전혀 없는데 무슨 성형이냐 얘기를 했었는데 믿을 만한 곳을 찾았다고 돈을 먹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65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편의점 알바, 주차장, 대학, 뭐 가진 걸 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를 하고 그리고 밥을 한 끼씩 먹었어요 대희 씨는 수술 직전 이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기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후 병원에 요청해 수술실 CCTV 영상을 받아냈습니다 CCTV에 찍힌 수술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출혈이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수술실 바닥에 피를 대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출혈량이 아니라고 성형외과 전문의는 지적합니다 바닥에도 수술포를 깔아 출혈량을 계산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마칠 때까지 피를 닦는 대걸레질은 무려 13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과다 출혈이지만 의료진은 압박지혈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대희 씨를 두고 퇴근했다가 밤늦게 호출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대희 씨의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진 지 2시간이 지나서야 119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확인한 대희 씨의 수술 중 출혈량은 3500cc 몸에 있던 피의 약 70%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입니다 수술 중 출혈이 심해 대희 씨에게 쇼크가 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병원은 왜 사고를 막지 못했을까요? 출혈을 제가 늦게 발견했어요 출혈을 늦게 발견했다고 하는 거는? 네 제가 그 당시에 수술방이 여러 개가 열려 있었거든요 여러 개가 열려 있었는데 일단 제가 세팅을 해놔요 이 방이 있고 이 방하고 그 다음 방에 세팅을 해놓으면 원장님 오셔서 여기 끝내면 그 다음 방 넘어가서 수술을 이어서 하고 원장은 뼈를 절개한 뒤 수술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을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의사가 등장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의사 면허를 딴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모 씨입니다 그런데 수술 중간에 의사 신모 씨 마저 나가고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았습니다 출혈이 멎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지혈이 그때는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정확히 완전히 지혈이 안 된 상황이죠 완전히 지혈이 안 된 상황이죠 수술 모자도 쓰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수술대 앞에 앉습니다 수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혈이 채 안 된 대의 씨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수술 도중에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 혼자 남아서 지혈을 이어간 시간은 무려 30분이 넘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수술 중 지혈은 집도의가 해야 할 중요한 의료 행위라는 겁니다 즉, 의사의 지시와 감도가 없이 간호조무사가 지혈 조치를 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됩니다 대의군 사건을 가만히 보면 한국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왔는지를 거의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한 집도의사가 관할, 감시에 전혀 못 미치는 상황에 환자를 완전히 포괄적으로 넘겨놓고 나간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누르고 하는 거는 수술 행위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수술 당일 밤 11시경 힘겹게 손을 움직이는 대의 씨 병원 측에 따르면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119 도착 4분 전 혈액이 왔지만 의료진은 수혈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대의 씨를 앞에 두고도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죽어가는 CCTV 영상을 500번 넘게 돌려봤습니다 그러던 중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할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병원은 동시에 여러 환자를 수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책임져야 할 성형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가 오랜 시간 수술실을 비우고 환자의 출혈량을 계산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3번을 만났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억울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소송 가야 된다 오히려 저보고 부검 왜 했어요? 형사고속 그거 왜 했어요? 의사들은 혐의 입증이 어려운데 그거 왜 했어요? CCTV가 내한테 있는데도 그렇게 자신 있나? 하니까 그렇대요 가야 된대 그러면 끝까지 간다 대희 씨의 유족은 해당 성형외과의 의사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성재호 검사는 유족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성 검사는 의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성 검사는 해당 성형외과에서 있었던 수술 중 간호조무사의 지혈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재호 검사는 자신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기소했지만 의사들이 두려워한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검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는 의료법 이것도 당연히 나는 처벌할 거라고 믿었어요 맞전에 검사가 나한테 그렇게 알려주니까 할 거라고 믿었는데 자기가 나한테 의사는 급을 안 내고 이것만 급을 낸다고 얘기했는데 급 내는 그것만 쏙 다 뺀 거예요 이 사건을 분석한 기관 네 곳은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는 것을 적법한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 판례도 많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 일부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놓은 것도 엄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조진석 변호사는 불기소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게 면허 정지 내지는 면허 취소 그러니까 의사 면허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아마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의료법 위반을 뺀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이 넘는 판사 경력에 신중권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합니다 성재호 검사가 왜 의사 편에 섰는지 의문을 품었던 대희 씨의 유족 이유가 뭔지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대희 씨의 사건 담당 성재호 검사와 의료진을 대리한 윤태중 변호사는 2003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대학 동기입니다 두 사람은 2008년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SNS 친구이기도 합니다 성검사와 윤 변호사 둘은 어떤 사이일까 의대 동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검사와 윤 변호사 둘은 어떤 사이일까 의대 동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재호 검사 윤 변호사가 검사 시절 면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변호사였던 성재호 검사가 법률 대리를 맡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성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Q3의 이야기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까지 더한 색다른 인터뷰 의사 출신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연수원 동기 중에 의대를 함께 졸업한 친구도 있으시다면서요 이거 진짜 흔치 않은데 연수원 동기까지 같이 한다는 거 진짜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보다 법률직이 뛰어나서 저한테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하면 가끔 묻곤 합니다 취재 도중 PD 수첩은 윤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관계자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쪽에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을 누구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윤변호사님 네 윤태중 변호사님 윤자 폐자 중자 윤태중 변호사님 좀 이런 거 의료 담당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중앙에서 받으실 검사님이 뻔하세요 중앙지검에 전담팀이 있어가지고 근로도 갈 거예요 네 그럼 변호사님이랑 좀 안면이 있으신 분들이신 건가요? 대놓고 말씀 못 드리겠네 그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천벌 한 밖에 도와드리는겠죠 무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하면 검사가 봐주면서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뭐 할 정도요? 검사가 봐주는 거죠 의사 면허를 가진 성재호 검사는 2급 공인전문검사로 당시 중앙지검의 식품의료범죄 전담부서 소속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성재호 검사와 병원 측을 대리한 윤 변호사의 관계가 밀접해 보입니다 두 명은 서울대 의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을 함께 나온 친구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윤 변호사가 검사였을 때 그 법률 대리인으로 당시 변호사였던 성검사가 변호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대희 씨의 유가족은 두 사람의 관계가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수상적인 일이 있었다고 유족 측은 주장합니다 성검사는 수사를 담당한 경찰에게 석연치 않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대희 씨 사건을 맡은 직후 성재호 검사는 경찰에게 이런 수사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갔다가 가서 한 시간 정도 말을 좀 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구속 사유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혜는 보조 의사이기 때문에 책임 하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새끼 의사는 빼고 의사들 메인들만 해가지고 구형을 좀 높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성검사가 경력 6개월 된 의사 신 모 씨를 피의자에서 빼라고 했다는 겁니다 성검사의 지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성재호 검사가 의무 기록 허위 기재와 무면허 의료 행위 같은 의료법 위반 혐의는 빼놓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중재원에서 보면 강호사 혼자 이렇게 30분 동안 지열한 행위가 무면허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중재원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검찰은 확실하게 빼놓고 보내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바랬던 영장은 커녕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맘이 안 좋죠 그래서 그런데 그걸 꺾을 수가 없으니까 담당 경찰은 해당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CCTV와 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료 사건 전문 경찰은 성검사의 수사 지위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의료 사건, 제가 한 것도 한 100건이 넘지만 검사의 그런 식의 지위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의료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사건에 비해서 검사 지위가 되게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사실은 좀 전적으로 감정이라든지 자문에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검사가 특히 의료 면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의료 행위를 자기가 해봤거나 아니면 전문의 수준의 그런 임상 경험이라든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검사가 어떤 의도를 사실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는 불기소를 염두에 둔 그런 조치일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건 자기가 불기소하기가 꼬림칙하니까 그러니까 부담, 자기 부담을 밑에 떠넘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책임 추궁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건 밑에서 처리해주면 덜잖아요 경찰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러면 만사 편한데 혹시 성검사와 윤변호사의 친분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 윤태중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윤태중 변호사님 좀 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MBC PD스첩에서 온 조성현 PD고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세이크하고 통화해 주시면 돼요 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윤 변호사와 전화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보세요 저희가 권대희 군 사건 네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성재호 검사님하고 친구 사이시던데 이게 아무리 관계가 없다고 솔직히 말하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제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자면 왜냐면 그런 관계를 다 알기 때문에 사실 안 해도 될 거를 엄정하게 하느라고 영장도 청구했고요 사실 우리 의원에 대해서 영장 청구요?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성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기가 좀 의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찰에게는 안 된다고 했던 구속영장을 불기소 처분 2주 전에 청구했고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기소 직전에 기소 직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의료사고에서 수사 초기에 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실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기소에 임박해서 그렇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료법 위반 이거를 뭉개기 위해서 불기소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강하게 나간다는 제스처를 보인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그건 아마 무마용이 아닐까 싶긴 해요 본인도 알면서 눈 가리고 아웅이죠 사실은 머피 유적들을 좀 달랜다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수사 절차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으니까 수사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영장 청구하는 신용을 좀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 변호사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변호사님과 성재호 검사의 관계가 권대위군 사건에 대한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권대위군 사건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친구분한테? 제가 지금 변호인인데 가서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 이런 게 좀 억울하다 이런 건 당연히 의견서를 통해서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서로 만나셨어요? 아니면 직접 만나셨습니까? 수사 받을 때 옆에서 동석해서 의뢰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동석하셔서? 동석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나신 적은 없으시고요? 동석하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겠죠 만났을 때 사건 얘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EBS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고요 이 사건에 대한 고민은 어떤 걸 나누셨어요? 아니 이런 사건의 고민이 아니고 제가 검찰 절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절차 이런 거 있죠 딴 사건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아예 그러면 연락을 끊고 살아야겠네요 저는 친구도 못 만나겠네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 10년간 검사로 일했던 오선희 변호사의 생각은 이와 달랐습니다 우연히 우연히 저랑 친한 검사한테 배당이 됐어요 어쨌건 외부에서 보기에 청렴성이 의심될 상황일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아무리 안 한다 해도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서로 안 만나요 연락도 일부러 안 해요 만약에 모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 하던 모임 신분 모임 이런 경우는 제가 안 나가고 제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그쪽에서 미리 빠져주고 단둘이 만나는 건 당연히 약속을 안 잡고 그래서 저는 심지어 잡혔던 약속도 깬 적도 있어요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가져야 하는 기본 윤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나눈다 하더라도 사건을 맡은 선검사와 사적으로 만나 대화를 한 적은 있다 하지만 사건을 청탁한 적은 없다는 게 윤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과연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선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여기에는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검사가 이런 결정을 한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검사는 보건복지부와 전문기관들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심지어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 자신이 유족들에게 했던 말도 뒤집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에도 대희 씨의 어머니가 검찰청 앞에 섰습니다 지금 검사가 더 원망스러워요 왜요? 우리 아이를 두 번 죽였으니까 검찰에 탄호사 여섯 번 넣으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피눈물 나게 애원을 했습니다 제대로 처벌받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머니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은 논란거리도 안 된다고 병원 측 윤 변호사는 일축합니다 이 불기소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전혀 핀트를 잘못 잡고 문제 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헛소를 한 걸 저는 이해가 못하겠다고요 불기소된 부분은 사실 제가 문제 삼는 변호사들이 저는 사실 조금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가요? 그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피부 피나는 걸 간호사가 눌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간호사가 아니고 정확하게 간호조무사고요 30분 이상이었잖아요 의사의 지위가 없던데요 아 그 지위라는 게 바로 옆에서 살 필요 있는 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를 유권해석을 내리기를 무면허 의료행위다 유권해석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 유권해석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윤 변호사의 논리는 불기소 이후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성재호 검사 역시 수술실에 간호조무사만 남아 30분 넘게 진행한 지혈 행위를 의사의 감독하에 이뤄진 것으로 봤습니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보건복지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내용을 기재만 해놨을 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당한 이유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과거 성검사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성검사가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평가했던 기관의 감정은 어떨까? 보건복지부와 같은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성검사는 이 감정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총 4개 기관에서 수술 중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지혈 행위를 맡기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성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기관들의 감정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기소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다른 의사 단체라든지 중재원이라든지 행정기관의 의견도 무면 의뢰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명조의 어떤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히면서까지 불기소 처분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재호 검사가 감정 결과들을 뒤집고 다른 판단을 한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불기소 결정서를 살펴보던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 성검사가 근거로 든 간호사 관련 판례가 적절치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는 자격증도 다르고 의료법에서 정한 행위도 다른데 그래서 판례도 엄연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간호사랑 간호조무사가 또 같다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두 번의 전제 단계를 다 옳지 않게 간 거여서 사실 이거는 이제 법조 있는 분들이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공소장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데이 씨의 의료사고가 났던 한 상황을 놓고 전혀 다르게 판단해서 생기는 모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웃긴 건 뭐냐면요 그렇게 자리를 비운 건 또 공소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에서는 과실로 또 인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불기소에서는 언제든지 저 옆에 방에 있으니까 올 수 있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냐고요 공소사실하고 불기소사실에서 다르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건 정말 너무 말이 안 되고 사실관계는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수술 당시부터 출혈이 심하고 지혈이 잘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황이었는데 의사가 가버렸으니까 주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서 기소를 해놓고 불기소장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평온한 상황인 것처럼 전제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전문가들은 불기소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전체 이 병원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 대해 다 면죄부를 준 것밖에 안 된다고요 검사 이렇게 놓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겠어요? 그거 못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문제라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엄벌이 쳐야 될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마치 그냥 정당화 시켜주는 4년 전 대희 씨의 의료 사고를 낸 성형외과 지금도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희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원장도 그대로 진료 중입니다 원장님 직접 수술을 전문가가 다행이네요 그럼 언제나 막혔어? 아 그래요? 아 근데 혹시 이런 수술에다가 막 사고 나거나 그러진 않죠? 야 그런 거 없어 한 번 없잖아 선생님이 하셨어도 선생님은 한 번도 없으셨죠? 응 그러게 막 걱정할 때 사고가 난 적 없다는 거짓말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희 씨의 형은 SNS 대화 캡쳐를 제보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사고가 난 게 맞냐는 질문에 해당 성형외과 실장이 아니라며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발뺌하는 내용입니다 대희 씨의 사고 이후에도 성형외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14년 무사고라는 문구가 걸려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거의 저희 삶이 망가졌는데 병원은 너무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잘하고 있고 심지어 병원 홈페이지에 14년 무사고 광고 계속 걸려있는 거예요 그때는 명백히 저희 사망사고가 난 뒤였거든요 근데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형은 허위 광고를 중단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 성형외과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날 갔는데 또 사람들이 우르르 줄을 서 있는 거죠 상담받으려고 워낙 병원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동생이 이 병원에서 수술 받고 사망했는데 왜 그렇게 14년 무사고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 왜 환자가 상담할 때마다 그 말을 안 하냐라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경찰 불러 갑자기 그 간호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아 그럼 경찰 제가 부르겠다 D씨 유족은 허위 광고를 신고했습니다 원장은 벌금 100만 원 성형외과는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 정지는 4,050만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초에 검색을 하니까 그 광고가 그대로 떠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14년 무사고 광고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건 안전하고 관계되는 거잖아 허위 광고로 한 차례 처벌을 받았던 성형외과가 1년 뒤에도 같은 무사고 광고를 게재한 겁니다 허위 광고는 엄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성형외과 원장은 또다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허위 광고권은 다른 검사에게 배당됐는데 성재호 검사가 병합해 수사하게 됐습니다 허위 광고 사건도 윤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14년 무사고는 결혼 요지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직원이 잘못 올린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할 생각 있으면 15년으로 올렸겠죠 1년 지났는데 같은 사진을 광고 업체에서 잘못 올린 거예요 그냥 블로그 이미지 잘못 쓴 거죠 근데 저희가 최근에도 여전히 무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상담하실 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의도성이 없는 거 아니지 않나요 왜 무사고로 했는지 윤 변호사의 논리와 같은 내용이 불기소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성재호 검사는 직원의 실수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14년 무사고 허위 광고권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의성 여부에 대해 조사가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원장이고 직원인데 그 사람들 여기만 듣고 근데 여기 보면은 관리업체 직원 조사했다는 내용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데 이것들이 결정문에 안 나와 있어서 좀 그 부분이 좀 의심이 좀 있습니다 네 14년 무사고라는 허위 광고를 또다시 내걸었던 성형외과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으로 영업정지를 피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굉장히 그거는 사실 증거가 명백하게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거를 아무런 처분 없이 그냥 넘어갔다 그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다른 병원의 사례에서는 절대 그렇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다른 병원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나 네 다른 병원 다른 사례라면 굉장히 이제 집요하게 그것까지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성검사는 병원의 영업과 의사 면허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했습니다 검찰 외부에서는 무리하다고 지적되는 성재호 검사의 불기소 결정 검찰 내부에서는 문제가 없었을까 불구속 기소 이것처럼 불구속 기소할 때는 부장검사까지 결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장까지 했겠죠 부장은 최소한 용인한 거죠? 그렇죠 성재호 검사의 불기소 결정 이후 검찰은 최소한 두 차례 이상 불기소 결정을 되돌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검사만의 책임이 아닌 이유입니다 D씨의 유족은 성검사와 윤 변호사가 각별한 사이라며 항고했지만 고검은 기각했습니다 우리는 기각 사유가 뭔지 고검에 물었습니다 고검 공부 담당 검사는 정식 공문 대신 개인 휴대폰 문자로 답을 보내 왔습니다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은 중앙지검 성재호 검사에게도 경찰에 사건 수사 축소 지시를 한 정황 윤 변호사와의 관계가 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가 사건 처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에서 수계의 죄명 중 일부인 과실치사 부부만 송치하라는 지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의 근거에 대한 핵심 답변은 빠져 있었습니다 Q. 사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공개된 장소에서 공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요 왜 그 접근 자체가 안 된다고 하시는지 졸업소는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지금 비상식적인 얘기들을 하나요? 그런 건 아닌데 PD숍 제작진은 성재호 검사의 답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재호 검사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성재호 검사님 되시죠? 안녕하세요 성재호 검사님 MBC PD 수첩의 조정현 PD인데요 죄송합니다 뭐 여쭤볼 게 있어서 얘기만 좀 해주시면 되죠 저희가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예? 검사님 연락을 여러 번 드렸는데 굳이 문을 닫으세요 정식으로 연락 드렸거든요 예? 검사님 밀지 마세요 손에 손 대지 마세요 답변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답변 정식으로 된 거 같지 않아서 그래요 검사님 미진한 게 많아서 굳이 여쭤보려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인데 아니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이 아유 왜 이러세요 검사님 검사님 왜 이러세요 아니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인데 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시고 본인이 일종의 가해자가 되셨어요 아유 이러지 마세요 아니 검사님 왜 이러세요 검사님 대답을 좀 드리려고 왔어요 잘못하신 게 없으면 말씀하시면 되죠 검사님 답변이 너무 불충분해서요 답변이 너무 불충분해서 왔어요 검사님 성재호 검사는 답을 회피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 그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검사가 어떤 부분에 기소하지 않고 빼고 했다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검사의 권한은 기소권이 아니에요 불기소권이에요 이게 공소장이랑 불기소장이 사실관계가 다른데 이걸로 징계하자 이런 건 사실상 거기까지 감찰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견제하는 시선이 없고 혹시 잘못했더라도 윗선의 결정이면 거기서 커버 쳐줄 테고 이런 걸 문제 삼으면 검사들 사건 다 털어야 돼요 성재호뿐이겠어요 한 번 물고가 터지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안 하죠 검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하면서 의료 사고를 낸 의사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한 셈이 됐습니다 의료 사고로 스물다섯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 내가 보고 싶어서 왔다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의료 사고로 스물다섯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 내가 보고 싶어서 왔다 TV가 있어도 엄마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엄마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해서 무엇이 잘못했는지 내가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법은 있금만 진실을 밝혀서 내 억울한 죽음도 내가 다 밝혀서 현재까지도 의료법 위반에 대해 검사가 내린 불기소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고 권대 씨의 유가족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법정에서 다퉸볼 기회조차 잃었습니다 유족들이 겪는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배단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다음 달에 출범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됩니다 공수처가 개혁의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런 국민적 열망을 검찰 스스로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